영국의 작은 시골마을 나이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병원을 찾는다는 코엔씨 그는 10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는 내내 먹는 얘기만 합니다 진료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긴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인근에 있는 코엔씨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코엔씨는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 걸까요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토마토구이, 버섯, 베이컨, 소시지 여기에 달걀프라이 하나 추가 정말 간단하네 이 정도면 정말 영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음식인데요 그러나 조리법을 좀 달리했다고 합니다 살코기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다른 음식과 뭐가 다른 걸까요 한때는 간편하고 맛있어서 코엔씨도 즐겨 먹었다는 시리얼 코엔씨는 이제 시리얼을 비롯해 일체의 탄수화물을 먹지 않습니다 고소기 식단과 설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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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으로 모두 성분이 생붕이 없어요 그래서 설탕이 없는데 그는 차가 없죠 고소기 식단이 아닌 것 같지 않지만 다른 음식은 바로 식물, 생물, 계란, 잎은 고소기 식단으로는 고소기 식단에 온 것 같죠 고소기 식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음식으로 코인 씨의 아내도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녀는 백혈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고 백혈병이 나왔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코엔 부인의 진료 기록입니다. 2006년 3월 DNA 검사에서 백혈병의 원인인 화학물질이 11개나 발견됐었습니다. 그러나 고석기 식단을 시작하고 6개월 뒤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백혈병 원인 물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코엔 씨 부부의 주치의 마일 박사는 고석기 식단으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글로리아 씨는 매일 출근을 하듯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옵니다. 그녀는 살이 찌면서부터 8년째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게 된 환자입니다. 그러다 2주 전부터 이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그녀가 와서 하는 건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검사가 끝나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녀만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다는 이 음식을 받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에서는 매일 이렇게 하루 분량의 음식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녀는 이 식단만으로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리아 씨의 집입니다. 어떤 음식을 받아왔을까요? 보통 당뇨 환자의 식이요법에서 섭취를 제한하는 과일과 주스가 제법 많아 보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네요. 늘 고기를 먹어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과일과 채소도 양껏 먹지만 금지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식품을 먹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그건 허기를 느끼는 식이요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식단은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식품이 많아요. 식품이 많아요. 이렇게 식단을 바꾼 뒤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꾸준히 복용했던 고혈압 약과 당뇨병 약을 조리게 됐다는 겁니다. 단순금씩 먹던 약을 줄여도 될 만큼 혈당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바꾸면서 매일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 봤는데요. 혈압도 혈당 수치도 계속 떨어져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세스코 의대병원 이곳에서 글로리아씨의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음식은 정해진 조리법에 따라 정확한 양을 측정해 만듭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지만 이것이 병원에서 고안한 구석기 식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음식들이 구석기 식단이라는 걸까요? 통 알 수가 없습니다. 고석기 식단이라면 인류가 간단한 도구를 들고 사냥감을 쫓던 시대. 이들의 음식일 겁니다. 고석기 음식이라 부르기엔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고석기인들처럼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하드자베 부족 마을입니다. 이들의 아침 식사는 원숭이 고기입니다. 전날 사냥에 잡아뒀던 고기를 보관했다 아침으로 먹는 겁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원숭이의 털가죽을 벗겨내는데요. 이 가죽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남자, 원숭이를 잡아온 이가 갖는 겁니다. 그러나 원숭이 고기는 똑같이 나눠 먹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고기를 잘 먹습니다. 이들의 식탁에서 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고석기 식단에서도 육류 섭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그로리아 씨의 식단에도 고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원숭이 장기까지 남김없이 모두 먹어 채우는 것이 고석기인들의 방식입니다. 영국의 마일 박사가 만드는 고석기 식단에도 동물의 장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영국의 마일 박사가 만드는 고석기 식단에도 동물의 장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를 가진 성장에king 하시기는 아닙니다. rebound, fat, fat, fat fat, fat, fat fat 하드잡의 부족이 또다른 먹을거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생존이 달려있기에 어린아이도 이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식량은 나무위에 있습니다 마치 원숭이 같은 자세로 앉아 먹는 것은 나무 열매입니다 열매는 작지만 먹는 양은 엄청납니다 나무 한 그루의 열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감히 올라갈 엄두도 나지 않는 거대한 바오밤 나무 그러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못 오를 곳이 없습니다 나무 구멍에 연기까지 짚여서 꺼내는 것은 하드잡이 부족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바로 꿀입니다 꿀입니다 벌집까지 모두 먹어 치우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나 봅니다 땅속에서도 이들의 식단이 나옵니다 뿌리 열매를 캐는 건데요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서 여기저기 파헤쳐봐야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참 힘들게 구한 음식 국은 한 끼 식사로 거뜬합니다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이들의 음식을 유추해 이렇게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것이 구석기 식단인 겁니다 주로 과일과 채소가 듬뿍 들어있고 적당량의 꿀과 살코기를 배치한 식단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참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과 고석기 식단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곳에서 영양학적인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미국식 표준 다이어트 식단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빵과 베이컨, 달걀 유레다, 오트밀, 그리고 커피입니다 점심 식사는 샌드위치와 과일 샐러드, 스프와 차 한 잔이죠 저녁은 파스타 샐러드와 밥을 곁들인 당근 요리, 과일 아이스티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미국식 표준 다이어트 식단과 구석기 식단의 영양소를 비교해 봤습니다 놀라운 건 구석기 식단에는 밥도 빵도 없는데 탄수화물이 40%나 된다는 겁니다 밥과 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의 식이요법으로 좋았던 겁니다 다른 영양소의 차이도 비교해 봤습니다 구석기 식단에는 대변활동을 돕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섬유질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체내 염분을 배출해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칼륨은 4배 이상 높습니다 반면에 고혈압,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나트륨의 비중은 낮습니다 샌프란세스코 의대 병원에서는 글로리아 씨를 비롯한 다양한 성인병 환자들에게 고석기 식단이 효과가 있는지 임상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고단백질 식사를 냈습니다 몸에 좋은 지방으로 알려진 불포화 지방산을 더 많이 먹는 반면 나트륨의 비중을 낮추는 식단 전형적인 고석기 식단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저밀도 지방 단백질 수치 복부 비만을 부르는 중성 지방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었는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의 한 가정집입니다 인천의 한 가정집입니다 저녁 준비로 분주한 부엌 이곳에서 우리 한국인의 식단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불고기와 두부, 생선 요리에 비타민이 많은 채소도 있습니다 저는 거의 제철 음식 좀 자주 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밥은 현미나 잡고 그리고 일주일에 제가 육류는 한 두 번 생선 두 번 이렇게 번거로워가면서 하긴 하거든요 밥과 국을 기본으로 다양한 반찬을 곁들인 최수경 씨의 밥상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수경 씨 가족들은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필요한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음날 최수경 씨 가족은 영양소를 잘 섭취했는지 알아보는 검사를 해봤습니다 모발 미네랄 검사를 통해 몸속 영양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모발에는 우리 인체의 미네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공속에 대한 정보가 마치 비행기 블랙박스처럼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발이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피검사로 알 수 없는 우리 몸의 영양 상태를 알 수 있고 이 가족은 그동안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했던 걸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주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좀 뜻밖이었습니다 중요한 미량 영양소인 마그네슘과 칼슘이 가족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물질이 현미나 자꾸 즐겨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종류는 현미를 아주 풍부하게 잘 드시면 현미에 마그네슘이 상당히 많기는 해요 그 외에도 마그네슘이 일반적으로 정제된 고운 떡이나 빵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빵을 많이 먹어요 간식을 거의 빵이나 떡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의 원인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럼 떡이나 빵을 쉽게 제안을 해주시고 한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과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우리의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건데 고속기 식단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한 달간 고속기 식단을 실천할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 한눈에 봐도 체중 감량이 필요해 보이는 이들 그래서 고속기 식단을 통해 비만을 치료해 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서른넷 김수미 씨 체중이 80kg에 가까운 비만입니다 김수현 씨도 80kg이 좀 넘습니다 김성초 씨도 85kg이 넘는 비만입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허리둘레입니다 수미 씨의 허리둘레는 무려 98.2cm 수현 씨도 복부 비만이 심각합니다 성초 씨도 만만치 않은 허리둘레입니다 고속기 다이어트 전문의 박용호 원장과 함께 이들이 비만에 이르게 된 원인을 들어봤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인 김수미 씨 아이를 낳고부터 먹는 것이 변했다고 합니다 냉장고 안은 아이들의 간식으로 가득합니다 항상 먹는 과자통 다른 사람들은 여기다가 야채나 과일을 넣어놓는데 저희는 이렇게 과자통이 있어요 초콜릿도 있어요 아이 간식 대신 먹기 귀찮을 때마다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기 출출할 때는 떡을 찾습니다 아이 3명을 뒤지닥거리 하다 보면 힘들어서 밥은 차려먹기 힘듭니다 마찬가지거든요 불규칙한 식사 그다음에 이렇게 다이어트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짭짤하니 먹으면 안 돼 얼큰한 찌개 반식을 좋아하는 수연 씨에게 찌개가 빠진 밥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밥상 못 먹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목이 까실까실하다 그러나 국어 없이 밥 먹기가 되게 힘들어해요 저는 꼭 항상 있어야 돼요 수연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육류 삼겹살에 곁들이는 술 한 잔이 삶의 낙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씨입니다 혈압이 약간 올라오고 그런 게 있었는데 다 살 때문에 운동 안 한다고 성수 씨는 야식 많이 합니다 얼마나 전화받아보자 하나를 부르세요 쿠폰 모두가 성수 씨의 단골 야식집들입니다 주로 치킨, 피자, 짜장면 새벽 2시에 냉면 괜찮아요 한 번 드셔보세요 새벽 2시에 냉면 저녁을 배불리 먹어도 밥만 되면 찾게 된다는 야식 바삭한 치킨 매운 족발 쫄깃한 막국수 성수 씨는 늘 메뉴를 다양하게 시켜서 양껏 먹는 걸 즐깁니다 배가 고프다기보다는 습관이 된 겁니다 이들에게 고속기 식단을 처방했습니다 자 그럼 뭘 먹느냐 각종 채소류와 해조류, 버섯, 살코기들 생선에 비롯한 해산물들은 제한 없이 먹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떡, 빵 같은 탄수화물 음식과 술, 설탕, 과자 등 정제 가공식품입니다 밥도 가급적 먹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모두 금지 식품들이네요 우리 몸이 원시 인류 시대에서부터 늘 익숙하게 먹어왔던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얻었던 채소, 생선, 사냥을 통해서 얻은 육류 이런 것 위주로 식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연 씨가 고속기 식단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수연 씨가 먹는 밥상인데요 이전과 달리 채소가 많아졌습니다 고기는 참 많이 먹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기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살 수가 없답니다 옛날에 아침염이에요 가로등이 따로 없어요 저희는 삼겹살 구워서 아침에 밥 먹고 이제는 삼겹살 대신 수육입니다 이것이 수연 씨의 고속기 밥상인데요 수육을 비롯한 단백질은 마음껏 먹고 그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나물과 샐러드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 밥은 3분의 1 공기만 먹죠 그리고 수육을 먹을 때는 젓갈도 된장도 없이 그냥 먹어야 합니다 양념이 안 되는 고기를 먹는 게 힘들죠 아무래도 먹고 싶기도 하고 다른 그 양념 갈비나 그런 종류가 그립죠 입에 맞지 않아 고역이긴 하지만 양을 제한하지 않아 맘껏 먹을 수 있으니 배고프진 않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꼭 이렇게 수육으로 먹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육류에는 포화지방이 많고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육류를 먹되 살코기 위주로 먹으라고 한 것이고요 영국의 작은 시골마을 나이톤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가축을 키우고 고기를 얻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느 목장과 다른 점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의 목장주는 가축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겨 마음껏 울도록 한다는데요 그리고 이 풀을 먹입니다 모든 가축들은 사료를 먹지 않고 목장주가 직접 기른 풀을 먹는 거죠 풀을 기를 때도 화학비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가축의 배설물을 퇴비로 사용합니다 목장주 제이슨 씨가 가축에게 먹일 풀을 키우는 원칙은 자연이 주는 것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고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료도 먹지 않고 그저 초원을 자유롭게 뛰놀기에서 키우는 가축 이렇게 만들어진 고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목장 인근의 정육점입니다 이 고기들은 모두 제이슨 씨의 목장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육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기가 선명하도록 붉은 빛입니다 풀을 먹이고 방목해서 키운 제이슨 씨 목장의 고기는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기의 품질을 따질 때 눈여겨보는 마블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목해서 풀을 먹여 키운 가축의 고기가 영양학적으로도 더 우수할까요? 실험 결과, 옥수수 사료를 먹여 키운 소고기와 비교해보면 방목한 고기를 먹은 실험자들의 혈액 내에서 오메가3 등 사람의 몸에 좋은 지방산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기 식단을 실천할 때 풀을 먹고 자란 고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살코기 위주로 먹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구속기 식단을 먹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수미 씨는 요즘 매일 아침 하루 먹을 분량의 채소를 손질합니다 종류도 다양하지만 양도 많습니다 수미 씨는 이 정도 분량의 채소를 하루 3번 정도 먹습니다 하지만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 수연 씨에겐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성수 씨는 채소를 맛있게 먹는 나름의 비법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바로 샤브샤브로 살짝 익혀 먹는 거죠 채소라면 끔찍하게 생각했던 성수 씨에겐 꽤 괜찮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음! 풀떼지 맛밖에 안 나 후속기 식단에서 이렇게 채소 섭취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엔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풀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풀을 통해 대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거죠 그런데 동물들은 굳이 풀을 먹지 않아도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듭니다 인간에겐 없는 능력이죠 의학 연구에 사용되는 이 실험용 쥐들도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들지만 이 쥐는 좀 특별합니다 이 생쥐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비타민C를 못 만들도록 저희가 유전자를 조작한 생쥐입니다 그래서 이 생쥐들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비타민C를 섭취해야지만이 생존이 가능한 생쥐들인데 이쪽이 비타민C고 이쪽은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한쪽 그룹의 쥐들에겐 비타민C를 꾸준히 먹이고 다른 그룹에는 비타민C를 주지 않았습니다 6주 뒤 쥐들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비타민C를 먹지 못한 쥐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동능력도 비교해봤습니다 비타민C를 먹지 못한 쥐는 금방 떨어져 버리는데 비타민C를 섭취한 쥐는 운동능력이 상당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타민C를 먹지 못한 쥐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변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인데 왜 인간은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 인간과 같은 영장류인 침팬치 그리고 원숭이도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합니다 영장류로부터 원숭이 조상이 분리돼 나오면서 그 시점부터 비타민C를 합성하는 능력이 소실됐다고 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숭이들이 주변에서 야채나 과일들을 수시로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한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체 내에서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이 크게 없었다 사실 인간의 몸 안에는 아직도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는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이 숲에 널린 채소와 과일을 먹게 되자 그 유전자는 비타민C 합성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통해 비타민C 섭취량을 늘려온 것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자연선택인 겁니다 현대인들이 더 많은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속기 식단 섭취 일주일 후 참가자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체중에 변화가 좀 있을까요? 수연 씨의 경우 체지방이 무려 2kg이나 줄었습니다 수미 씨도 체지방이 1.5kg이나 줄었습니다 체지방이 조금 빠졌을 뿐인데 느끼는 변화는 큽니다 이게 지금 지방 1kg이거든요 이 부피가 그럼 언니는 이 지방 덩어리 2개가 빠져나간 거고 동생은 1개 많이 빠져나간 거고 당연히 혈이 흘려가 줄어 있어요 성수 씨도 체지방이 약 2kg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뿐입니다 구석기 식단의 강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만들어요 조금 짠 걸 먹기 시작하면 더 짜야 되고 조금 맵기 시작하면 더 매워야 되고 단 것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센 걸 찾기 때문에 이렇게 심심하게 먹어서 이 입맛에 익숙해져야 돼요 나트륨의 섭취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성수 씨가 먹었던 한 끼 밥상의 나트륨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엄묵국의 경우 2.4g 김치가 0.3g이 반찬 몇 가지만 먹어도 일일 번영량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제 성수 씨는 소금기 없는 저염식 밥상을 마주합니다 한숨이 나와 간이 안 되니까 정말 이보다 더한 고역은 없습니다 확실히 간은 안 나니까 어우 니글니글 가려 가봐야 되는 느낌이야 수현 씨에게 가장 큰 고민은 김치에 있습니다 나트륨을 줄여야 하니 김치를 먹을 때마다 고민입니다 아, 인마 저거 한국 사람한테 김치 끊으라는 거 먹고 잘 남겼어 김치가 없으면 식사를 한 것 같지 않다는 수현 씨 조금씩 김치 섭취를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구석기 식단 섭취 2주 후 다시 체중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성수 씨는 일주일 사이 다시 체지방이 2kg 줄었습니다 수현 씨도 2kg 가량 체지방이 빠졌습니다 수미 씨의 체지방은 1kg 빠졌네요 이번에는 참가자들에게 구석기식 생활습관을 하나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시 인류들은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다고 사나운 동물을 만나면 도망치기도 했고 사냥감을 만나면 축기설기로 뛰어서 사냥감을 잡아야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운동은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 하루에 3차례씩 가는데 더 간 힘든 게 아닙니다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구석기 식단을 섭취한 지 4주가 되는 날 혹독했던 구석기식 생활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볼 시간 몸무게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수미 씨는 체지방이 또 2kg 가량 줄었습니다 수현 씨도 1.5kg 줄었네요 이번 주 성수 씨의 체지방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4주 동안 수현 씨는 약 5.8kg의 체지방을 감량했고 성수 씨의 체지방은 6kg이 넘게 줄었습니다 수미 씨도 5kg 가량 체지방이 줄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허리둘레 수미 씨의 뱃살이 쏙 들어갔는데요 98cm가 넘었던 허리둘레가 이렇게 변했네요 무려 14cm나 줄었습니다 구석기 식단 체험이 모두 끝나고 다시 찾은 수미 씨 셋째 아이의 백일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수미 씨는 구석기 식단을 계속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석기 식이 몸에 맞는 겁니다 입맛이 많이 바뀌었어요 짜지 않고 담백한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하지 않는 자연식 수현 씨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살이 빠지다 보니 움직이기가 수월해 운동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중입니다 수현 씨도 구석기 식단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가장 돈 안 드리고 시간 적게 드리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구석기 식단이 그리고 저희가 늘 싹 먹는 음식 중에서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요 채소라면 끔찍하게 여겼던 성수 씨 성수 씨는 요즘 채소를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유기농 채소를 직접 길러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건 구석기 식단으로 몸이 좋아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자기 역할, 신장은 신장은 자기 역할 당장, 윈윈, 간은 간 나름대로 자기 역할들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머리카락, 내 손톱, 내 피부는 내가 먹은 음식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유전자가 익숙해하는 음식이 들어와 있을 때 우리 몸속의 DNA는 제대로 된 우리 몸의 조직을 만들게 될 겁니다 구석기 선조들의 생활과 식습관을 생각하며 그들의 음식을 통해 새로운 식도락을 찾는 것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화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건강하게 다음 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